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디자인조형학부 산업정보디자인학과 1호학번 김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학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고려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모두 뛰어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만의 공부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 확실한 에이프를 받으시고 기분 좋은 대학생활 하시길 응원하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점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만 보면 뭐더라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문자답 학습법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예비 답안을 작성하면서 공부하는 학습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중에 기본 15분 정도 일찍 수업을 도착해 주시고요 결석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아줍니다 일단 일찍 도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수업에 도착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뭔가 자기가 투자한 만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일찍 수업을 도착하다 보면 끝까지 그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는 일종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면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필기는 노, 양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초벌 필기를 해주세요 대학교에서의 수업 내용은 생각보다 교수님 설명 없이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처음부터 공책에다가 예쁘게 도식화를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소위 불친절한 필기가 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은 일단 농담까지도 받아 적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던 건데 어떤 정보에 딸린 단서가 많을수록 그 정보를 기억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조금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내용까지도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중에는 그 핵심 내용을 기억해내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신호, Q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 든든하지만 약간 어질러져 있는 필기와 함께 하고 있겠죠 이 필기를 저는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고 여러 번 읽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따끈따끈하게 배웠을 때 복습을 하면 전체 공부 시간을 많이 압축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필기본을 두세 번 정도는 꼭 읽어주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형광펜이나 펜으로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밑줄이 쳐졌으면 이제 질문지와 답지를 만들게 될 건데요 질문지의 물음은 될 수 있으면 포괄적이면서 불친절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답지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간결한 어투로 써줄 거예요 일단 질문지가 예를 들어서 편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냥 편도체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를 작성할 때 저는 번호를 매기면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번호를 매기다 보면 훨씬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도체에 대한 물음의 답이 7가지가 있으면 이 각각의 답 앞에 번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의 개수가 7개면 질문지에서 편도체는 이렇게 쓴 부분 옆에 7개라고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혹은 좀 늦게 된다면 주말에 몰아서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자문자답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나온 내용 말고도 저는 될 수 있으면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외에도 책이나 PPT 자료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자문자답지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시험 기간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초벌 필기를 예쁘게 그냥 공책에다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시험 기간에 좀 막연하게 공부하기도 되고요 자 이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읽고 가능한 한 외워주세요 그리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됐다 하는 생각이 들면 질문지만 놓고 스스로 시험을 봅니다 저는 주로 싼 공책이나 아니면 A4용지라던가 이면지 이런 것들을 놓고 질문지의 답을 쭉 스스로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틀린 내용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로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답지에다가 번호를 표기를 했었잖아요 그 번호에다가 오답이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답들을 모아서 열심히 여러 번 외워주세요 이 과정이 조금 고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을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자문자답지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문자답지 없는 내용들도 여러 번 읽어줍니다 그런데 자문자답지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커버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 그냥 여러 번 읽는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 보기 전에 평소에 예비 답안을 작성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조금은 몰아서 학습을 하더라도 결코 벼락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수업 열심히 듣기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와 답지 만들기 그리고 질문지를 가지고 스스로 시험 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문자답지 없는 내용들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요 그런데 수업 중에서 레포트로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시험을 대체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두 가지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첨삭을 받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첨삭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글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글을 열심히 쓰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첨삭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논리구조나 아니면 아웃라인만이라도 조교님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몰랐던 어떤 오류들을 새로 발견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안 지키시는 부분인데 출절을 표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형식을 지켜서 써주세요 표절은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아무래도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자문제답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 다 완벽하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체크를 하고 그 오답들을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면 훨씬 더 나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에세이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점수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점수만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점수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노동이 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의 노력을 그리고 자기가 흘리는 땀방울을 사랑할 줄 아는 민족구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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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